그게 이제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아직까지 어디 오픈을 안 하셨던 내용을 저희 방송에서 처음 오픈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위 말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경기도 부지사한테 와가지고 변호사 선임도 안 했는데 찾아와서 교도소로 찾아와서 너 검찰에 협조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편의도 봐주고 얼른 나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 변호사, 고위직 변호사, 고위직 출신 변호사, 조재현 변호사라고 지금 다 알려져 있습니다. 조재현 고검장이죠. 고검장 했더라고요. 고검장이고 그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수감되어 있는 수원지검에 수원지검장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또 다른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혹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2016년도, 14년도부터 떠들썩했던 정우로 네이처리퍼블릭 사건 아시잖아요. 아, 예. 자세한 내막은 몰라도 지금 네이처리퍼블릭, 그게 금방 떠오르네요. 그게 원래 14년도인가 15년도에 네이처리퍼블릭 정우로 회장이 구속됐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사건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김 무슨 어떤 여자 변호사랑 접견하는 과정에서 팔을 비틀었네, 폭력을 했네가 무슨 선임료로 50억을 줬네라고 하면서 이게 사건이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2016년도에 그게 법조 비리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법조 비리 중에 한 핵심 인사가 누구냐면 강남의 성형외과 이임호 원장이 있어요. 그 이임호 원장이 정은호 회장의 어떤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1억인가를 받아서 활동했다라는 걸로 해서 2016년도 9월에 구속이 돼요. 9월에, 2012년도 9월에 구속이 되는데 저도 그때 남북구치소 독방에 있었어요. 남북구치소 독방은 이쪽 세상에서 말하면 좀 호텔 같은 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데. 그럼 검찰에다가 협조를 해주셔서 그런 독방 기준. 제가 수사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남북구치소장이 남북구치소장한테 공문으로 보내줘서 저는 독방에 있게 됐죠. 그 전부터. 소위 말하는 그쪽 세계에서 범털들만 있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성형외과 원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 일기장에는 아주 자세히 써 있는데 보내드린 자료 말고도 다른 날에도 대화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첫 만남만 제가 보내드렸고 거기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성형외과 이 위원장이 어디서 구속이 됐냐면 구속은 서울지검 특수일부에서 구속이 돼요. 거기서 정은호 게이트 관련돼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거고 그런데 그 서울지검 조사에서 뭐가 튀어나왔냐면요. 그 성형외과 이 위원장하고 조재현 그 당시 검사하고 180회의 통화기록이 나와요. 180회? 네. 그러면서 그 위원장이 자기는 조재현하고 진짜 둘도 없는 친구다. 그런데 지금 특수부에서 자기 통화기록을 깠는데 그때 조재현 지금 그 변호사는 그 해당 남부지검의 2차장 검사로 있었어요. 2차장은 특수부 금저부를 다 관할하는 거예요. 그렇죠. 2차장 관할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재현이 안 다쳐야 되는데 검찰에서 잘 막아주겠지. 나한테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사는 받았냐고. 조사는 받았다. 그런데 검찰이 막아주려고 하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180회 통화에서 무슨 내용을 통화한 거냐. 이런 조사는 받았다는 얘기죠? 네. 수사기록이 있어요. 조재현 성형외과 원장하고. 조재현 검사. 그 당시 자랑 검사. 지금 고검장이죠. 지금 고검장으로 퇴입한. 그래서 난 그게 사건. 그 정도 조사했으면 사건이 불거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덮어졌어요. 덮었죠. 그것만 덮고 당시 이 원장이 돈을 건넸다는 당시 현직 판사. 현직 판사만 구속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원장은 징역 1년 3개월인가 받고 출소를 하게 되죠. 항소심에서 집 100년만 남아 그래요. 아무튼 제가 판단하건데 그 당시에 검찰 식구 검사기는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봐요. 아니 사건이 법조 브로커잖아요. 그렇죠. 정원호한테 돈을 받았고. 그러면 그 180회 통화한 내역이 어떤 내역을 가지고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거기서 마사지는 거기서 했겠죠. 아니 법조 브로커가. 아무튼 고위직 검사랑 아주 친하고. 굉장히 친하고. 그냥 전화를 안 했겠죠. 그리고 180회 통화하고 문자메시지 다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안 했으면 감찰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말씀 하나 해드릴게요. 그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가 특수 1부장인데 그게 누구냐면요. 지금의 이현석 검찰총장이에요. 그 당시 특수 1부장이 그 사건을 수사했던 네이처리퍼블릭 사건을 수사했던 부장이.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원지검에서 벌어진 이하영 씨 관련돼서 언론에 나오기는 이하영 씨를 수사했던 검사가 소개를 해서 그 조지연 변호사 찾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저는 그것보다도 더 고공플레이에서 고위층에서 연결이 됐다. 누구라고 증거는 없지만 추측이 충분히.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이현석 검찰총장은 유독이 이 사건에 개인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럴 사실이 없다. 그럴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검찰총장이라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렇게 쉽게 이 사건에만큼 과민 반응을 보였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이게 고공플레이가 이루어졌고 왜냐하면 이하영 부지사 관련돼서 이 사건이 검찰이 조작으로 밝혀진다고 그러면 지금의 정치검찰을 모조리 다 씨부창에 처박는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이 사건에서 이렇게 만약 문제가 생겨서 진짜로 이게 어느 정도 이하영 부지사가 주장한 내용의 한 30%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전체 수사 내용이 다 부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밝히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아니라고 하면 너무나 간단해요. 이하영 부지사에 관련된 담당검사실에서 불렀던 수용자들의 출정 기록표 그다음에 구치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표 이것만 대조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지금은 그거를 덮을 수도 있고 안 공개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그게 만약에 언젠가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덮을 수가 없는 게요. 제가 다 전산으로 하는데 전산 절차가 검사실에서 전날 구치소로 보내죠. 그럼 구치소에서 각방 사동으로 보내요. 그 전날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출정 당일 날은 또 아침부터 구치소에서 또 교도관 배치를 해요. 출정자들한테. 그리고 출정자들을 신고 구치감으로 가잖아요. 구치감에서도 다 전산으로 남아 있어요. 몇 시에 올라갔다. 어느 교도관이 허송해서. 몇 시에 끝났다. 이게 다 남아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게 소위 말하는 교정 행정을 하는 교도관들이나 교도소. 교도소는 검사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무언가를 기록을 없앤다거나 이렇게 했다가는 다 책임지고 자기들이 사법 처리를 받을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겠네요. 맞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언젠가는 드러나는데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 네. 맞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수원지검에서도 자료를 찔끔찔끔 내잖아요. 조금씩. 그런데. 그런데 엊그제 여기서 재미난 일이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성윤 당선자, 당선자들이 구치소를 가서 접견을 요청을 했더니 그걸 거부를 하면서 큰소리 치고 내쫓으려고 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분실했다고 그러다가. 사도서. 재판부에다가. 그런데 분실하지 않고 복원하고 있다고 했고. 뭐 조금 있으면 내겠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를 하지도 않고 들고 있다가. 이제서야 낸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공문, 서류를 분실한다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건 문제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벌받아야 되는 일 아닌가. 그래서 만에 하나 수원지검에서 이거를 덮기 위해서. 검찰청 전산, 구치소 전산, 구치관 전산. 이걸 다 조작한다고 해도 빵꾸가 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은 다 빵꾸가 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누군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었고요. 조재현 변호사라는 사람의 어떤 색다른 의혹, 어떤 법조 그 당시 브로커, 법조 브로커하고의 접촉. 상당히 밀접한 접촉이 있었고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내용인지. 그 법조 브로커 사건이에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접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통화기록이 180여 차례 나와 있다는 게 있고요. 수사기록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가 10년 동안은 보존이 돼요. 그러면 그 당시 법조 브로커 그 이 원장 사건이 2017년도쯤에 이게 종결이 됐을 거라고요. 그럼 2027년도까지는. 네,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그것도 한번 뒤져보고. 이게 보통 탐사부도팀이 하면 사건 번호만 알면 법원에 찾아가면 물론 익명 처리는 돼 있지만 판결문 자료를 다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고. 제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이걸 파일로 좀 만들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가 형제 같은 군무니 충청에 온다니까. 그래도 뭐라도 새로운 걸 하나 드려야 되겠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해서 그 일기장에 있던 제 파일 중에 하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 일기장이 보물창고입니까? 보물창고. 그거 말고도 많아요.